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2월 11일 목포판착 소식입니다. 오늘은 보성 장흥 뻘락지가 물량이 넘쳐나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보다 오늘 토요일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성 3발이 10마리에 3만 2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부드러운 쫄깃한 보성 뻘락지입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포탕 탕탕이 볶음으로 요리의 제맛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대 사이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